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 부르지메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 부르지메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군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곳 갈라베 아오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 이라 4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4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 부르지메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군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곳 갈라베 아오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 이라 4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4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